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2024년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양강도 현지의 여성과 전화로 인터뷰한 내용을 2회에 걸쳐 보고한다. 전화 인터뷰한 사람은 양강도에 사는 육아 중인 여성이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중국 제품을 취급하는 장사를 혼자 했었는데 당국의 통지로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어 가게를 접었다. 통화에는 중국 휴대폰을 사용했다. 북한 당국의 전파탐지나 도청을 경계해 몇 분마다 한 번씩 통화를 중단하고 시간을 두고 다시 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코로나 때 북한의 상황이 많이 안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코로나에 걸려서 죽은 사람보다 봉쇄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돈도 다 떨어지고 개인 돈벌이 아예 안 되니까 작년 보리꼬개 때 많이 죽었습니다. 거주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대량 몇 퍼센트나 죽었다고 생각하나요?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고 지난해 5월에만 보통 한 동네에서 서너 명은 기본으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때 죽지 않은 사람들도 이래저래 통제만 하고 먹을 것도 안 주니까 지금도 살아있는 게 다들 용해요. 지금 하루 한 끼도 겨우 먹는 사람들이 많고 못 먹어서 부종이 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의 피해가 가장 컸다고 생각하나요? 작년에는 양국 판매소도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유통도 차단하고 하니까 있는 거 다 때려 먹은 후에 미천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먹을 게 없어지니까 그러면서 영양이 약해지고 설사나 감기 같은 별거 아닌 병에도 죽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늙은이들은 거의 다 죽은 것 같습니다. 많이 죽었다는 뜻. 조금 아픈 사람도 약을 못 쓰니까 또 밥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하 여기도 심했는데 길주나 김책. 하문 같은 데서는 모 아파트에서 하루에 두세 명씩 죽어 나갔답니다. 위에서도 급하니까 군량미, 전쟁 물자를 풀어서 일주일 정도 배급으로 식량도 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조금 더 말해줄 수 있나요? 지금 보통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다 어렵습니다. 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저 서로 일공일용직 노동하려고 찾아다니고 용쾌히 일 잡으면 한두 끼 벌이하기도 하고. 고난의 행군 때는 생활력 없는 사람들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힘들어서 간부들이나 살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 집이나 혼자 사는 집 그리고 환자가 있는 집은 다 꼬제비 수준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집안에 쟁기를 다 팔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집들이 진짜 많습니다. 최근 주변에 실제로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나요? 그리고 당국은 아무 대책도 없는 건가요? 어제도 동네에 늙은이 하나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집에 가보니 소금 한 숟가락도 없더랍니다. 당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세대 대책을 세우라고는 하는데 대책이 뭐 식량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에 살기 어려운 세대들에게 깡내국수 1kg을 공급했다는데 그걸 가지고 며칠이나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어김없이 농업 생산량 증대, 국방력 강화를 외치며 주민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회복기를 맞은 지금 북한 주민들이 가장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북한 식량난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시장의 식량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최근 평성시 시장의 쌀 1kg 가격이 이달 초에 비해 천원 가까이 올랐다면서 이런 실정에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들린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초까지만 해도 평성시의 한 시장 쌀 가격은 1kg에 4천원대 후반의 가격을 보였으나 25일 기준 5,500원에 거래됐다. 소식통은 요즘 장마당에서 하루 종일 떨어도 벌이가 안 돼 천원짜리 한 장 만져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며 그러니 쌀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주민들은 엄청나게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성의 한 시장에서 25일 기준 강냉이 1kg는 2,500원에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쌀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지만 주민들은 이마저도 큰 부담을 느낀다는 게 소식통의 말이다. 소식통은 3인 세대가 강냉이 밥만 먹는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하루에 1.2kg에서 1.5kg의 강냉이를 소비한다며 1kg에 2,500원이면 즉 하루에 3,000원에서 3,750원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식통은 하루 취사에 필요한 나무 한 단의 가격도 2,500원이라 결국 하루 3끼 순 강냉이 밥만 해먹는데 5,500원에서 6,250원이 필요하다며 하루에 천원 벌기도 힘든 주민들이 이런 실정에 제대로 먹고 살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 북한에서 1월은 예부터 벌이가 어려운 시기로 여겨져 일명 썩은 달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가 되면 주민들 속에서는 썩은 달이 빨리 지나가야지 이러다 굶어 죽겠다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소식통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잘 먹지 못해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병에 걸리기도 하는데 그러면 또 치료비로 돈 쓸 일이 많아진다며 하지만 장마당 하루 벌이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빈곤의 늪을 벗어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중국 내 탈북 여성들 중국 허베이성에서 한국행을 기도한 탈북민 2명이 공안에 체포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현지 대북 소식통은 지난달 말 허베이성에 살고 있는 탈북민 여성 두 명이 한국행에 대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이게 공안에 걸리면서 체포돼 끌려갔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탈북민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나 문자를 들여다보고 위치 추적까지 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 한국으로 가려고 시도한 정황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바로 체포에 끌고 가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번에 붙잡혀간 탈북민 여성들은 한국행에 대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지 사흘이 지난 뒤 공안에 체포됐다고 한다. 공안은 이들을 체포하면서 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중국인 가족에게 며칠, 몇 시, 몇 분의 어떤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을 낱낱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이 탈북민 여성들은 지금껏 단 한 번도 한국행을 시도하지 않았고 공안에 단속된 일도 없기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위치수로 한국에 가자는 문자를 서로 주고받았다가 공안에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있는 탈북민들은 한국에 가는 것이 희망인데 가다가도 붙잡히고 심지어 한국에 가자는 문자만 주고받아도 체포되니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도 한국에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행에 나서는 탈북민들은 있다고 말했다. 중국 내 탈북민들이 한국행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분 때문이다. 중국에서 신분이 없는 상태로 살고 있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실제 이번에 공안에 체포된 탈북민 여성 중 한 명은 올해 음력설에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보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재봉 공장에서 하루 10시간에 70위안 한화 약 1만 2,900원씩 받기로 하고 일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10월부터 12월까지 임금이 계속 밀렸고 지난달에도 보름간 일했으나 현재까지 공장으로부터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도 신분이 없어 임금체불로 신고하거나 법률적인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런 이유로 이 여성은 신분이 보장되는 한국에 가기로 결심하게 됐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현재 이 여성은 같이 붙잡힌 다른 탈북민 여성과 함께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들의 중국인 가족 말에 의하면 공안은 한국행을 시도하려 했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은 지나야 집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 중국에 파견된 무역일꾼들 감시에 무역하기 힘들어 북중 간 인적 왕래가 재개되면서 해외 파견 북한 무역일꾼들의 교체도 이뤄지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올해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해외 파견 무역일꾼들의 사상 이탈을 염려하며 통제에 고삐를 죄고 있다. 본보의 취재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중국에 파견돼 있는 무역일꾼들을 대상으로 불시해 휴대전화 검열 가택 수색 등을 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무역대표 a씨는 최근 데일리NK와의 인터뷰에서 당국의 단속으로 인해 중국 대방을 만나는 일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늘 보위부가 따라다니고 누구와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일일이 감시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게다가 a씨는 당국이 요구하는 물품들을 수입하는데도 세관의 돈을 많이 내야 해 이윤을 남기고 거래를 지속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고 토로했다. 중국에서 북한 무역대표로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감시와 통제인가.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것도 힘들다. 중국에 나와보니 물가도 비싸고 실제로 보면 기대보다 질 낮은 물건들이 많다. 좋은 물건을 돈에 맞춰서 구하는 게 정말 힘들다. 일단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계약금 30표를 먼저 줘야 한다. 이 돈은 어떻게 마련한다고 해도 조국에서 물건 받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바로 보내줘야 하는데 돈이 빨리빨리 안 들어오니까 난감할 때가 많다. 중국 사람들도 바로바로 돈이 안 들어오면 물건을 안 해주려고 한다. 돈이 제때 들어와야 좋은 대방과 계속해서 거래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데 돈이 안 되면 대방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 그런가 하면 소식통은 요새 내 주변 사람들은 돈벌이가 힘드니 불을 하루에 한 번만 뗀다며 아침에 뗀 불로 밥이나 죽을 한 뒤 다음 식사 때까지 음식이 식지 않게 겉옷이나 두꺼운 옷가지들을 가마 위에 겹겹이 덮어놓는다고 현재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을 전하기도 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